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.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,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.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.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.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.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. 청되는 메사와 한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을ussen한 것으로察asma입니다.